휴대용 모니터 들고 다니려면 이거 사세요 휴대용 외부 모니터 사용하십니까? 그렇다면 용도가 무엇입니까? 휴대용 모니터를 들고 다니면서 영화 보는데 쓰시나요? 문서 작성용, 코딩용, 그래픽용으로 쓸 수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델을 소개해 드릴게요 2022년에 가장 핫했던 LG 그랜뷰 포터블 모니터 아시죠? 이 모니터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해상도와 화면 비율이었습니다 사실 해상도 좋은 걸로 치자면 4K 휴대용 모니터가 있는데 포터블 모니터에서 4K는 조금 과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4K를 사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글쎄다 생각을 했는데 이 LG 그랜뷰는 해상도를 1920보다는 더 큰 2560을 채택을 했어요 휴대용에서 그 정도면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괜찮은 해상도가 되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다른 모니터는 다 16대 9인데 얘는 16대 10의 모니터였어요 화면 비율 16대 9와 16대 10이 뭔 대수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워드 작업이나 코딩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을 할 때 16대 10 모니터와 16대 9 모니터는 거의 1.5배의 효율적인 차이가 있어요 더 높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들고 다니시나요? 커서 들고 다니기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15.6인치 일반 모니터도 들고 다니려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휴대용 모니터는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이어야 하면서 화면 비율이 영상 사이즈인 16대 9가 아니라 가로 대 세로, 세로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즈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14인치, 13인치 정도가 적당하고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16대 10이나 3대 2 또는 4대 3 정도 되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13.3인치 휴대용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6대 9 비율이에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13인치 또는 14인치이면서 화면 비율이 16대 10 이상인 그런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13.5인치이면서 화면 비율이 3대 2에요 가로 3천, 세로 2천 픽셀이더라고요 이거를 환산을 하면 15대 10 비율이죠 그래서 요거를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가격이 훌륭합니다 120달러, 17만원, 관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두번째 휴대성 13.5인치 베젤이 아주 얇아요 아래쪽 베젤도 얇습니다 13인치 노트북, 14인치 노트북보다 크기가 같거나 작습니다 무게도 600g대 세번째 화면 비율이 3대 2 입니다 이 모니터의 픽셀이 3000 곱하기 2000 이거든요 이거를 모니터 설정에서 200%로 확대를 하면 1500 곱하기 1000 정도의 해상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아주 보기 편한 상태이고요 이거를 세로로 돌리잖아요 세로로 세우게 되면 A4와 같은 비율입니다 PDF 보기에도 그만인 거죠 네번째 아주 선명합니다 이것은요 17인치 4K 정도 되는 패널을 13.5인치로 잘라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픽셀이 아주 작은데 이것이 글레어 방식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4K인데 터치가 안된다고 매트 방식으로 사게 되면 이 글자가 좀 퍼져 보여서 선명하지가 않은데요 이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다섯번째 포트가 많습니다 HDMI 미니가 있구요 USB-C가 3개가 들어 있습니다 모니터에 충전 잭을 꽂고 모니터와 PC를 USB-C로 연결을 하면 PC에도 충전이 됩니다 노트북에 부족한 USB-C 단자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죠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패널 표면이 반짝반짝 하는 글레어 방식인데 이 패널 자체가 약간 울렁울렁 합니다 맥북 같은 경우는 표면이 거울처럼 반질반질 하잖아요 까만 화면에서 햇빛에 비춰서 보이는 예를 보시면요 약간 왜곡이 있죠 이것이 표면이 약간 골곡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자를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저가형 모델이라 반사방지 코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마감이 아주 훌륭하진 않아요 그냥 보통 평범한 수준입니다 LG 그랜뷰와 같이 아주 매끈한 아주 좋은 그런 마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허접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가격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번째 3대2의 비율이 맥북에서는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맥북은 이 모니터를 16대9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꽉 차게 나오게 하면 약간 글자가 길쭉해 지고요 모니터 설정에서 모니터를 16대9로 바꾸면 위아래 까만 줄이 생기죠 이만큼은 쓸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북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다 욕 나올 수도 있다 맥북이 정말 싫어진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맥북 쓰시는 분들은 이거 안 좋습니다 그러나 맥북 쓰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위아래 이렇게 띠 생기는 거 포기하고 이런 좋은 해상도에 저렴하게 사서 쓰겠다고 하시면 그래도 가성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 북커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모니터는 앞뒤를 전면으로 감쌀 수 있는 커버를 제공해 줍니다 이 커버를 펴서 스탠드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동시에 그 커버를 모니터를 보호하는 데 쓰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뒷판의 구조상 그런 것을 쓸 수가 없어요 들고 다니실 분은 노트북 파우치 13인치짜리 하나 사서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뒷면에 보시면 75mm 배사홀이 있는데요 나사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암을 사용하실 분들은 암과 함께 이 모니터에 맞는 나사는 따로 구입하셔야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아주 그럴듯한 모니터 스탠드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딸려오는 모니터 스탠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한 1000원짜리 모니터 스탠드가 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 모니터의 설명서는 설명글에 링크를 남겨 둘 테니까 링크를 클릭하시면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입할 수 있는 링크는 설명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기존의 13인치 외부 모니터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셨던 분들 정말 강추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